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의 대기업 총수도 감히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그런 모초등학교 1학년 반 대표 엄마 드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스쿨존 인도에서 길막을 하는 반 대표 엄마와 그 추종자 미친 시녀들 뭐? 반 대표라고? 아니 그것도 벼슬이야? 뭐? 왕똥팔이 금융치료 들어갑니다. 원제, 자기 아이만 소중한 무개념 엄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여자이자 아이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걸 당했어요. 그래서 이것들 조져버릴 건데 그러기 전에 너무 기가 막혀서 하수연전 하려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정문에서 길을 건너면 우측으로 도부 1분 거리에 유치원이 하나 있고 그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곳이죠. 아파트 정문에서 초등학교까지 시로 기다리는 시간 포함을 한다 해도 도부로 5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냥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아시죠? 아이 걸음으로 5분인 거예요. 오늘 아침 갑자기 비가 망창 쏟아지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1학년이 우리 아이와 함께 천천히 걸어서 등교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학교 옆 유치원 있죠. 거기 주차장 입구 인도를 어떤 SUV 차량이 완전히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인도를 막았어요. 등교를 하려면 반드시 거기 지나가야 하는 학교 아이들이 그 차를 피해서 차도로 즉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차를 피해서 등교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도를 완전히 막아버렸고 아이들이 못 지나가니까 차가 다니는 차도로 내려와서 차를 지나가는 겁니다. 미친거죠.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아니 저게 뭐야 누가 차를 저렇게 세웠어 이런 생각을 하며 그 옆을 다가가 보는데 차주로 보이는 어떤 애 엄마가 자기 아이한테 우산을 씌워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인도 길을 막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차가 워낙에 커서 아이들도 당연한 거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들도 마찬가지 시야 확보가 안 돼요. 전혀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얼른 차주한테 차 얼른 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요. 여기에 차를 대면 아이들 위험하잖아요. 차도로 내려가는 거 안 보여요. 얼른 차 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여자가 저를 향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 그게 뭐 어땠어 이런 표정을 지어 보이며 즉 지가 더 황당하다는 듯 네? 아니 그게 왜요? 여기 스쿨존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뭐야? 스쿨존이니까 차를 대도 된다 이건가? 막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설마 여기는 스쿨존이니까 주변에 다니는 차들이 알아서 속도를 줄이고 느리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차도로 내려가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인가 싶더라고 아니 이런 생각이 들었고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스쿨존이 뭐 왜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스쿨존이니까 더더욱 여기 차를 대면 안 되죠. 애들 위험하게 지금 본인 아이만 비를 안 맞히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다른 애들이 그쪽 차 피해서 차도로 내려가는 거 눈에 안 보이냐고요.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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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니까 얼른 차도 빼요. 이랬더니 아줌마 소리에 발끈 긁혀가지고 막 자기를 아줌마라 불렀냐며 말꼴이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차를 안 빼고 안에 올라타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차문 아마 창문일 겁니다. 차문이 열렸고 꽁꽁아 안녕? 이러면서 저도 얼굴을 아는 즉 저희 딸과 같은 반 여자아이가 서로 인사를 주고 받는 거예요. 저희 애랑 걔 엄마인 거죠. 심지어 이 아이 같은 아파트 바로 옆동에 사는 애입니다. 그거를 차를 태워온 거야. 순간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이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를 냈다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지금 그렇게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 등교에 방해가 되고 하니까 일단 차 빼라. 나중에 두고 보자 이 미친 아줌마. 이런 마음으로 제가 먼저 딸을 데리고 물러섰어요. 그렇게 등교를 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미 이 여자 자리를 뜨고 없더라고 내가 한판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오후에 저희 아이 학교길에 같은 반 아이들 엄마 두 명이랑 마주쳤는데요. 아침에 제가 그 미친 아줌마랑 싸우는 걸 봤나 봐요. 아니 저는 이 사람들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 사람들한테 제 얘기를 한 건지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여하튼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걔 엄마는 원래 매일 아침마다 그 자리에 차를 대요. 아니 유치원에서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꽁꽁이 엄마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걔 우리 반 대표잖아. 그냥 넘어가지. 왜 싸워요. 이러면서 또 한 사람 하는 말이 그 여자가 저를 향해 이런 말을 했대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아무리 가까워도 걸어서 등교를 하는 게 더 이상하지. 그 여자한테도 차 끌고 다니라고 해. 이러면서 계속 뭐 그 여자 반 대표가 어쩌고 저쩌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아니 반 대표랑 인도에 차 대는 거랑 뭔 상관이냐. 이랬더니 둘 다 더는 별말 안 하고 그냥 가긴 했는데 솔직히 처음엔 내가 이상한 건가?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스쿨존 그것도 인도 위에 주차를 하는 그 여자가 미친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딨어. 거기다 그 여자가 반 대표라며 편을 들고 자빠진 이 애 엄마들도 날이 더워서 더위를 먹은 건지 아니면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생각이 다 떠내려가 버린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제가 초보 운전이라서 정말 혹시나 해서 여쭤봐요. 주차장 입구 인도에 주차에서 길막는 거 이거 위반 대상 맞죠? 제가 찍은 사진 가지고는 신고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번호판을 안 찍었나 봅니다. 해서 내일부터 제대로 깍잡고 찍어가지고 신고 오지게 먹일 생각인데 당연히 유치원에도 민원 넣을 생각이고요. 여하튼 이 아줌마 볼 때마다 바로바로 찍어서 보낼 건데 지금 이거 제가 오버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말씀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그러니까 인도 위에다 주차를 했다 이거죠? 미쳤네요. 인도 주차요. 얄짤 없어요. 1분이라도 있으면 범칙금 바로 때립니다. 맨날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요. 싸울 필요 없고 그냥 볼 때마다 사진 착각 찍어서 신고해버리세요. 맞습니다. 인도 주차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볼 때마다 계속 찍어가지고 벌금 오지게 불게 만들어주세요. 매일 저러면 과태료 오질 거고 우리나라 살림도 충만해지겠네. 끌까요? 2번 아유 여왕벌인 척 걔 오지게 나대는 엄마랑 그 시녀들이라니 진짜 같지 않다. 반대표? 아니 그게 뭔데? 그 깎고 또 감투도 그 감투도 감투라고 쳐 나대는 것도 웃읍고 또 그 밑에 스스로 끼어들어가 좌창에 숙이고 비 오지게 맞추는 여자들도 웃기고 다들 죽이 잘 맞네. 댓글 여왕벌은 무슨 깨블 그냥 더러운 왕똥팔이죠. 그리고 뇌없는 시녀들 왕똥팔이도 왕똥팔이지만 그 시녀들 진짜 아우 오글거려 미치겠다. 3번 반대표가 뭐 어쩌라고 기가 차는구만 거기다 그 옆에서 편들어주는 거지같은 품수들까지 저희 아이도 그러는데 얼마전에 비가 많이 오는 날 아이들 학교시간에 너도 나도 우산 들고 정문에 출입구가 정문밖에 없고 그렇게 넓지 않고 인도가 좁아요. 거기를 막고 지새끼 기다린다고 비켜주지도 않고 한 아이가 좀 비켜주세요 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하고 길 끝까지 쳐맞고 미친 부모들 그렇게 많대요. 제발 니새끼 귀한 줄 알면 남의 애도 귀한 줄 알아라 이것더라. 디딜껄 아이고 거지같은게 어디가서 완장질을 하고싶은데 능력은 안되니까 기껏 한다는게 애들 반대표 엄마라니 끌 끌 끌 아 도대체 이 수치스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4번 야 스쿨존 인도에서 길차 막는 것도 기가 막힌 법인데 그걸 또 동조하는 여자들은 뭡니까 다들 미쳤네 여하튼 이런건 그냥 신고가 답입니다. 그리고 학교나 유치원에도 민원 넣어야 되요. 아니 반 대표면 더 모범을 보여야지 그게 뭔 짓거리야 이것도 완장이라고 지금 갑질 해보겠다 이거야 야 폭우고 나발이고 대도시에 있는 학교들은요 차 없이 등교시키자고 부모들이 먼저 나서서 캠페인 합니다. 아휴 쯧쯧쯧 5번 어린이 보호구역에 그것도 인도 주차라 이거요 1초만 돼도 벌금 9만원이고 장애인 휠체야 빼는게 아닌 이상 깎아주지도 않아요 아예 얄짤이 없죠 그리고 그걸 편들은 엄마들은 또 뭐야 가지가지들 산다 가지가지들 해 6번 인도라고 이거 뭐 옛날에는 10분 이상 주차를 해야 단속이 됐지만 이제는 뭐 1분이면 다 됩니다 1분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차를 번호가 나오게 찍어서 보내면 바로 칼입니다.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통학시간이네 야 아마 거의 두배까지 나올거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싸우지 말고 차칵차칵 찍어버리라고 7번 스쿨존 인도의 차를 댄 여자도 미쳤지만 그 뒤에 반대표라며 두둔하는 옆엔네들 더 미쳤네요. 특히 비굴한거 진짜 어쩔거야. 아니 그 반대표가 뭔데 세상 참 웃기게 돌아간다. 진짜 요즘 애 엄마들 중 왜 저렇게 미친것들 많은거야. 뭐야 대가리가 꽃밭이야? 아니면 천성이 노예근성인건가? 아이고 쓴이 혼자 까마귀들 상대하려면 많이 힘들겠다. 파이팅해요. 8번 반대표 이거 다들 하기 싫어가지고 내빼다가 결국 담임이 한 명 한 명 간택을 하고 컨택을 하고 그러다 그들 중에 제일 천하되기 좋아하는 엄마가 맡게 되는 자리잖아요. 개념있는 반대표 엄마들은 오히려 몸을 사립니다. 왜? 살짝만 까딱해도 말이 바로 나오는 세상이잖아 지금? 9번 저런 무식한 옆엔네들하고 입씨름 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인도주차는 아예 안봐줍니다. 진짜 짤도 없어요. 특히 스쿨존에 통학시간이면 이건 뭐 칼이지 칼. 바로 비워버려 인도니까. 반대표? 이거 반대표가 아니라 학교 대표 엄마도 안돼. 어림도 없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10번 나는 반대표 아줌마보다 시녀들이 더 골 때린다. 아이고 무식해라 무식해. 저러니까 평생 시녀 인생을 사는 거야. 사회생활도 못하고 집에서 맨날 남편만 오지게 기다리겠지. 내 댓글? 저것들 정말 사람의 뇌를 가지고 있는 게 맞나 싶어요. 달달달달달. 처음엔 애를 우산 씌워 데려다 줬다 하더니 뒤에는 또 애가 창문을 열고 인사를 했다고? 아휴 주작을 하려면 멍청하면 안되지. 야 너 지금 이 말 진심이냐? 저 반대표 엄마한테 애가 둘이라는 생각은 아니 안하는 거야? 정말 마지막 댓글도 어지럽고. 야 아니 어떻게. 야 간도 크지요. 스쿨존 그것도 통학시간. 그리고 인도에. 야 삼중콘보네. 그리고 그걸 두둔하는 시녀들까지.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해. 이게 잘못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절대로. 그냥 이기심이죠. 뭐 어때 잠깐인데. 남들이 불편하든 말든 위험하든 말든 어쩌라고. 잠깐인데 뭐. 이런 마음인 겁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벌을 줘야죠. 감사합니다. 금융 체류가 짱이다. 트럭. 감사합니다.